안녕하세요. 컴사브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3곳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픽사베이, 팩셀, 언스플래시 3곳이구요. 이 3개 외에도 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가장 유명하면서 저작권도 자유로운 곳이 바로 이 3곳입니다. 녹색은 장점이고 빨강은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픽사베이는 한글 검색을 지원하고요. 한글 메뉴도 지원을 합니다. 이 사이트가 픽사베이구요. 상단을 보면 메뉴가 한글로 표시되어 있죠. 검색창에 한글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하면 노트북 관련된 이미지가 5,900개 정도 나오죠. 팩셀 같은 경우도 한글 메뉴와 한글 검색을 지원해요.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한글로 검색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면 언스플래시는 둘 다 지원하지 않아요. 저건 웨일에서 번역해 준 겁니다.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하면 앞전에 두개 사이트와는 달리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얘는 영문으로 검색을 해줘야 검색 결과가 나타나요. 픽사베이는 사진과 동영상 개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구요. 동영상, 일러스트, 아이콘도 보유하고 있구요. 투명 이미지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픽사베이에서 색상을 클릭하고 투명한의 체크를 한 후에 이동 버튼을 누르면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들만 나타납니다. 클릭을 해보면 배경이 투명한 걸 알 수 있죠. 또 검색창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진, 벡터, 일러스트, 동영상, 음악파일, gif만 별도로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저작권 확인이 쉬운데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기 바로 라이센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팩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라이센스 관련된 내용이 바로 나타나지 않구요. 무료 사용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얘를 클릭해야 되구요.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창을 또 닫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언스플레이시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저작권이 여기 나타나긴 하지만 언플레이시 라이센스로 무료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정한 라이센스에 부합할 때만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얘들도 반드시 한번 더 클릭을 해서 또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얘는 새창이 뜨지는 않지만 뒤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픽사베이는 출처나 저작권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세 가지 사이트 모두 공통입니다. 또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세 군데 공통이구요. 픽사베이와 언스플레이시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감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미지가 바로 픽사베이와 언스플레이시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죠. 아까 언스플레이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글로는 검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이트에서는 한글로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한글로 검색을 해도 언스플레이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픽사베이는 이전에 봤던 이미지를 찾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 픽사베이에서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한 뒤에 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하면 얘는 페이지 방식이라 다음 페이지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쭉 넘어가면서 보다가 아 나는 이 페이지에 있던 이미지를 다시 좀 보고 싶어 할 때는 여기 숫자 2를 넣고 엔터를 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반면에 팩셀이나 언스플레이시 같은 경우는요. 얘를 스크롤해서 계속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이미지를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녹색은 장점이고요. 빨간색은 단점입니다. 픽사베이 같은 경우는 전부 녹색만 있죠. 팩셀은 녹색도 많지만 빨간색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일러스트 아이콘 투명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고 저작권 확인이 불편하고 이전 이미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블로그에 불러오기도 되지 않고요. 언스플레이시는 단점이 가장 많은데 한글 검색을 지원하지 않고 컨텐츠 개수가 적고요. 동영상, 일러스트, 아이콘, 투명 이미지 전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확인이 불편하고 이전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픽사베이를 주로 이용 중이고요. 원하는 결과를 찾지 못했을 때만 팩셀과 언스플레이시를 사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